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아, 체력이 소진되고 있는 김남일. 이거는 거의 뭐 연장 전, 연장 후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야, 이 정도 그 정도야? 우리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서. 아, 신뢰동 물개. 자, 여러분 지금 박성광 2차전 들어갑니다. 미치겠다, 이거 손님 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이야, 이거 진짜 아니다. 야, 얼마나 크길래 그래? 야, 무너로 결국 못 잡았어, 아직? 아니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걸로 콕 찍어. 호채이가 안 들어가, 지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죽지 않아. 됐어, 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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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선수요체. 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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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빼냈구나? 됐어, 잡아, 잡이지? 당겨. 당겨. 야, 이거 다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확 당겨. 어우, 다리 끊어지는 거. 야, 다리 끊어졌어. 아, 이거 안 끊어졌어. 야, 다리 끊어졌잖아. 아! 야, 다리 끊어졌잖아. 살자 빼야지! 와, 다리만 이만해. 근데 두께가 보통이 아닙니다. 꽤 크네. 네, 이거 어떡하냐? 그 와중에 자기 통에 다리 한 차 갖다 온다. 이거 몇 점? 이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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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하나 부여졌고 저렇게 귀요일 일입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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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네. 놔봐, 놔봐, 놔봐. 아이, 정말. 아, 우리 또 관록의 김용만! 아, 그렇죠. 관록! 관록의 김용만 들어옵니다. 어, 맨손? 아, 맨손 들어갑니까, 맨손? 맨손으로 들어가서 잡아 의견. 맨손 들어갑니다. 아, 나민님이 아직 잡고 있네. 야아, 이거 지금 김남일, 박성환, 김송주가 지금. 선 어디 있어? 나갑다, 선 어디 있어? 예상 쳇어.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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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거 찢어! 아니! 도와줘야지! 어이구야! 야 뭐야? 야 뭐야? 어이구야! 어이구! 으이구! 아 이거 뭐야? 내가 뭐해? 점수제가 뭐라고? 아우! 난장판 됐어요! 구명폭기가 쳐졌습니다! 이걸 벗겨야지! 아 몰랐어! 멈추기! 깜짝 놀랐잖아! 나 깜짝이야! 나 문어가 쏜 줄 알았어! 문어가 쏜 줄 알았어! 아우 나 물 들어왔어 몸에! 자 물 들어왔어! 문어가 형을 잡겠다!